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과 함께하는 스마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개별 종목 다들 있으시죠? 어디서 상담받아야 할지 참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스마트 종목 상담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선전화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종목 핫앤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썬데이토즈와 아프리카TV, 네이버 단할, LG화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명품주시님께서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한 글 상담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LG화학 이제 반등하는 건가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김진현 팀장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G화학 어제 오늘 약간의 상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소재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차군단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큰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화학주 중에 LG화학이 좀 눈에 띄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죠. 지금 아주 저가권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 차트를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3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는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화학주에 들어온다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장기 소외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싸다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미니 부양체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제조업 PMI가 떨어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제조업체 위기감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우리나라 소재주 쪽에서 먼저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1분기는 비수기죠. 화학주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어떤 펀더먼털적인 상승보다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어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반포금융센터 이병석 매니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의 PBR, 자산가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들 어떻게 보면 주거가 더 빠질 때가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개선이 왔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지금은 이제 좀 손님 말해서 싼 가격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면서요. 향해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드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스피드 클리닉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성도 ENG가 올라와 있는데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술하자 그런 의견 주셨고요. 경동나비에는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성적 지속한다. 계속 보유해 나가자. 운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나가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역시 셀바이오텍은 아직은 들고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 호전에 대한 보고서가 나은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보유해 나가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누구나 주마초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회원방 가위만 하시면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요. 상담을 올려주시면 저희 또 전문가들이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고 상담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추가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가요? 시간이죠. 오늘은 아이디 부자되고 싶다님의 관심 종목인데요. 한일이와를 올려주셨습니다. LF 신차 효과로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했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LF 소나타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정말 충만해 있는데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부품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아직은 큰 반응을 익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한일이완 모습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이완은 특징적으로 보면 항상 실적 시즌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강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희 황정남 매니저 같은 경우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증권사에서 복수 추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도 역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또 기간 매수이사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아차 공장 증설 수혜에 대한 부분도 역시 현대차에 동일하게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가 2만 원대로 훅전 없는 목표 주가가 나오기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실적 시즌까지 당연히 좀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매수를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이완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오후에도 상담 계속되니까요. 잠시 오후 상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개별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종목 상담이었습니다.